유도 2단 주인에게 딱 걸린 곰민의 모습입니다 통쾌하네요 정말 걸려야죠 완전 제압 당했네 몇 주신단 나왔대요 굉장하죠 그냥 사진만 봐도 그냥 딱 조이기 들어가버리면 껌장 못하죠 뭘 좀 해봤습니까 아니 경찰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유도를 배우든지 검도를 배워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딱 제압하고 유도를 왜 필요하면 딱 제압을 해서 수갑을 채우려면 힘을 못쓰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도 2단한테 걸렸으니까 딱 제압을 하고 멋지다 공짜 못하죠 그럼 그럼 이번 사건 관련 영상 확인하면서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이제 흰색 차량으로 다가가서 문을 엽니다 근데 주변을 맴돌다가 이제 차량이 훌쩍 들어가죠 그런데 잠시 뒤에 이제 차 문을 여는 차량 주인 좀 놀래요 차량 주인이 옵니다 이거 뭐야 내 차인데 누가 탔어 이렇게 되는 거지 딱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이게 뭐지 이러면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차량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 같아요 주인이 범인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놀란 거죠 저 바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바로 112에 신고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러나 이 차량 주인은 도망가지 않고 다시 한 번 용감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 되겠습니다 네 차량 주인이 용감하게 이제 주변에 있던 지인들과 함께 의수석에서 이렇게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남성을 막 뒤쫓기 시작해요 이제 그리고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말을 걸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더니 슬리퍼를 들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20미터도 못 가서 유도 2단인 차량 주인에게 제압을 당하고 맙니다 저 현장 현행범이 바로 그 주인한테 주먹을 휘둘렀고 그 이후에 바로 제압 들어갔어요 아우 또 없어 보이게 그 와중에 슬리퍼는 벗고 양손에 들고 뛰다가 잡힌 거네요 슬리퍼 신고는 못 뛰거든요 못 뛰니까 아유 참 도둑 입장에서는 운이 없었던 거고 주인 입장에서는 너 딱 걸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용감한 차량의 주인분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조석 수납함하고 이제 가운데 수납함을 이렇게 뒤적이고 계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도 말씀이 없으셨고 팔 잡고 제가 다리 걸어서 이렇게 넘겨뜨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서 팔목을 꺾은 다음에 등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죠 contin사죠 도둑 입장에서 안받 Idee